의료용 온열기 따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 제품의 효능 효과는 안에 들어가 있는 소재 자체가 원적외선이 나오고 원적외선의 방사량이 인체에 가장 적합하다는 4에서 18 안에 있는 범위에는 6에서 14 정도의 방사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적외선의 흡수가 잘 되고 이로 인해서 혈관 속의 노폐물을 제거하여 혈액순환이 잘 되고 때문에 통증 완화 효과가 있으며 또한 피부의 지방층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어서 내장 지방이 있으신 분들에게 효과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